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준표 시장이 이제 윤 대통령을 국힘이 지켜야 된다 그걸 또 다르게 해석하게 되면 국민들이 특히 보수적인 색채가 강하신 분들이 윤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을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역시 이제 홍준표 시장이 나이가 좀 있고 하니까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비해 가지고는 한때 권력을 두고 다투었고 처음에는 그렇게 서로가 썩 좋은 관계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을 보호하는 쪽으로 그렇게 주장도 펼치고 욕도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또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편견들도 있고 선입견도 있겠지만 제 눈에는 그래도 사람이 나이가 드니까 물론 사찍인 욕심도 있겠죠. 그러나 나이가 드니까 상대방 입장을 훨씬 더 배려하는 그런 성향은 나이와 함께 조금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 꼴이 꼴이 아닐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젊거든요. 젊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확률적으로 앞뒤를 제일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들을 구분하는 차이점 가운데 하나겠죠. 그래 그 사람들은 닥치고 뭡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홍준표 시장이 지금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당이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하고 시리 멸렬하면 윤 대통령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여당의 구성원들이 대통령을 보호할 수 있는 인센티브 동기가 있느냐 유인이 있느냐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운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줄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줄 게. 지금 여러분들 108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가운데 윤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들이 이렇게 몇 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 윤 대통령 덕을 봤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윤 대통령 덕과 무관하게 당선이 됐다고 생각할 겁니다. 사람이 화장실을 들어가기 이전과 이후는 상당히 달라지죠. 사람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통령은 줄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들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본인 쪼대로 행동하지 당론을 따라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 개인적인 선호가 분명히 나누어져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윤 대통령을 몇 번 만나봤든지 그렇게 해서 개인적인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빚을 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을 보호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인간적인 정리나 연결을 생각하게 되면 여당이 배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건 당위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라는 것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위급 시에 보호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홍준표 시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국민의힘의 소위 근제함을 위해서라도 당길해야 된다. 이거는 홍준표 시장처럼 나이가 좀 드신 그래도 의리가 있고 신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세대 이야기지 지금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윤 대통령이 중대 결심을 하든 결심을 하지 않든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홍준표 시장은 당을 생각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중대 결심을 해서 안 된다 탈당을 뜻하겠죠. 탈당을 뜻하지만 지금 홍준표 시장이 그렇게 이름들 설득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여당이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하고 질이 멸렬하면 윤 대통령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당신이 중대 결심을 하든 안 하든 관계가 없는 것이고 나는 내 이익에 철저하게 충실하게 행동하겠다. 그게 지금 제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보는 관전평인 겁니다. 아마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자 그럼 반대쪽은 추쟁력이 아주 화려하고 강합니다. 일사불란 대우를 행성해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하고 필요한 사안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각계 객파를 해 가지고 몇 사람을 끄집어오고 그런 일들이. 이번에도 여러분들 최상병 특검법에 오르게 되면 지금 4명이 공식적으로 반대했고 특검법에 찬성을 하겠다. 그 다음 한 5명 정도가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이번에 이제 그걸 맛보기로 하겠죠.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국민의힘 내부에 이런 반란표가 꽤 나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6월 달 국회가 개원되면 압도적 다수의 야당 의원들과 강성 야당들이 윤석열 정권을 표적으로 집중 공격할 건데 여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윤통과 한몸이 되어 윤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하고 중구난방으로 제각각일 때 윤 대통령은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당이 무너지더니 전혀 관계 안 하는 겁니다. 사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무슨 애국심이 있거나 아니면 무슨 특별하게 성공후사정신이 저는 투출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운이 좋아서 여러분들 권력의 줄을 잡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압박을 하게 되면 그냥 대부분 소극적으로 대응하겠죠. 겉으로는 뭡니까 싸우는 척 보호하는 척 하겠지만 누구도 몸을 던져가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전조가 나오지 않습니까. 최상병 여름 특권법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특권법이 여러분들 이렇게 거론될 때 홍준표 시장처럼 적극적으로 나서가 그걸 변호하고 대통령을 여러분들 보호하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니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이 여러분들 너무나 역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의리나 신뢰라는 면에서 보게 되면 낙제점이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본래 모습이고 그것이 국힘의 이름을 갖고 있는 특성 가운데 하나니까. 그러니까 여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윤통과 한몸이 되어 윤통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나 태도는 관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홍준표 시장의 이 논평을 소개하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니까 홍준표 시장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그래도 이 양반은 나이가 든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이가 든 사람이기 때문에 의리 같은 게 있는 것이고 그래도 신뢰라는 것이 있는 그런 쪽에 서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냥 한 번 더 해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힘이 전부가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선거 사기 문제에 대해서. 나라가 골로 가던 백성들이 뭡니까 완전히 구렁텅이 빠지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한 번 더 건배짓도 하면 땡이고 나라가 설마 넘어가더라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라가 이 사람들에게 넘어가더라도 뭡니까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나라가 넘어가면 뭡니까 넘어간 놈 쪽에 이러면 고개 숙여 한 번 더 해먹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지금 홍준표 시장은 당위를 이야기 하지만 실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여당조차 되지 못하고 소수당으로 전략하게 되고 잡동산이 정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성공 후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다 이야기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탈당을 해 가지고 국민의힘이 여당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108석 갖고 있으니까 본인들은 뭡니까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려해 가지고 국민의힘이 처하게 될 오합지졸 상태를 걱정해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은 대통령을 보호한다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좀 내려놓고 공적인 이익 공적인 이익을 우선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겁니다. 그냥 저쪽하고 적당하게 잘 붙어 가지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 할 거 아니면 그쪽이 힘을 다 갖고 있다는 걸 선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그쪽이 갖고 있는 건데 뭐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윤통하고 여러분들 같이 운명을 같이 할 겁니까 없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정치는 상상력의 게임입니다. 눈앞에 이익만 보고 사익만 쫓는 그런 사람들이 주도하는 정당은 소멸의 길로 걸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국힘 내부의 국회의원들은 정당이 소멸의 길로 걸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죠.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다 먹을 수 없으니까 그래도 몇 석은 줄 거니까 그게 또 붙어서 한 번 더 해먹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30년을 못 담은 이 당이 몇몇 외부에서 들어온 정체불명의 사람을 인해 혼란으로 가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자생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자생이 하루아침에 생깁니까. 그래서 오늘 홍준표 시장의 말씀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정치판에 30년 정도 있은 사람이니까 일반 국민들 가운데서 촉이 있는 사람들은 22대 국회가 개원되고 나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 것은 상상이 가능한 일인 거죠. 그것을 한 번 정도 더 확인시켜주는 그런 정치적 논병이고 생각보다 심각하게 보시구나 대통령이 탈당을 계랭해야 될 그런 상황까지도 올 수 있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많은 시민들이 홍준표 시장이 당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홍준표 여당이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하면 윤 대통령이 중대 결심을 할 것이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에 야당 공세의 국민의 의원들이 대통령 보호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십니까? 74%가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74%가. 20% 정도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1000명 이상이 여러분들 하더라도 거의 이 여러분들 찬반 비중이 바뀐 게 없는 겁니다. 대부분 소극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댓글을 남기신 분들을 보게 되면 예상보다 훨씬 더 윤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많은 겁니다. 물론 이것이 대표적인 무슨 여론조사는 아니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데서는 대단히 주의해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4%가 국힘이 윤 대통령을 보호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 문제는 여론이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런 상황으로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일단 제쳐놓더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